안녕하세요. 실버스타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집에 이 흑뿌시아가 드디어 첫꽃을 피웠습니다. 너무 예쁘게 피웠죠. 겹이 얼마나 많은지 이것좀 보세요. 아이 죄송하네. 겹이 너무 많아요. 키가 엄청 컸어요. 키가. 지금 이어서 피려고 여기도 이렇게 엄무머리가 맺혀있고 여기도 이렇게 맺혀있고 이제 줄줄이 높이게 생겼어요. 너무 예쁘게 피우고 있어서 이렇게 찍어보여요. 진짜 예쁘죠. 얘는 넬라안타지아예요. 장미형으로 뽀글뽀글 너무 예쁘게 피우고 있습니다. 넬라안타지아 레드램블러 좀 보세요. 너무 예쁘게 피우고 있습니다. 혼자 보기 아까워서 또 이렇게 찍고 있답니다. 얘는 이 여름에도 똑똑없이 잘 살아남습니다. 너무 예쁘게 피우고 있습니다. 그래도 스왼랜드 핑크도 이제 이제 살짝 펴가지고 아주 팜미모 하고 있습니다. 얘는 베리팝이에요. 블랙블러썸이에요. 블랙블러썸이에요. 블랙블러썸 너무 예쁩니다. 여기도 이렇게 잘 안 잡히네 여기도 이렇게 예쁘게 피우고 있고요. 송겨울 좀 보세요. 송겨울 송겨울 너무 예뻐요. 송겨울 너무 예뻐요. 송겨울 모란처럼 모란처럼 쨍하고 예쁜 볼드픽시 볼드픽시 볼드픽시가 예쁘게 폈습니다. 얘는 지아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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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보세요. 너무 예뻐요. 얘는 진짜 이렇게 필대도 예쁘고 다 펴서도 예쁘고 지아로즈 강추합니다. 한번 키워보세요. 너무 예뻐요. 우리집에는 한창 꽃잔치예요. 얘는 사랑비예요. 얘는 미스로즈예요. 얘는 다이아 그리움이에요. 뽀글뽀글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로프스타예요. 얘는 스트로베리 봉봉 스트로베리 봉봉 스트로베리 봉봉 스트로베리 봉봉 진달래처럼 예쁜 하늘 하나 주고 있는 메스트사이드예요. 왼쪽 사이드 왼쪽 사이드 너무 예쁩니다. 지금 웨어 달인데 우리집에는 꽃들에게 아주 완전 만개했습니다. 얘는 미스라이트 너무 이쁩니다. 그런데 조울로망하고 많이 닮았네요. 꽃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꽃되어가지고 5개 올라왔어요. 지엘그라시아도 이렇게 예쁘게. 좋습니다. 너무 예뻐요. 패션매직이 첫꽃을 피우려고 이렇게 꽃이 맺혀있습니다. 예쁘고 꽃도 예쁜 패션매직. 프레이스 블러셔. 예쁜 후쿠시아 한 번 더 보시면서. 여기까지 찍을게요. 감사합니다.